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며칠동안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꼭 끼고 다니세요 아직 A형 독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조금 위험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리뷰해 볼 제품은 샤오미에서 나온 손세전기 제품이거든요 그걸로 좀 손을 자주 씻으려고 제가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바로 제품 리뷰 하기보다는 좀 추울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니까 맛있는 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제품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여기가 교통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당연히 제가 바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 번호를 적고 나온 다음에 지금 주변 카페에 지금 일단 왔습니다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무조건 어디든지 예약을 꼭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걸린 독감이 10년 전에 신종플루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좀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게 A형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돌고 있나봐요 지금 지금 간신이 지금 회복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감기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먹을 거를 시켰는데 지금 따로 먹고 있어요 따로 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네 크리스마스인데 땅을 먹고 있어요 따로 아마 크리스마스 때 지금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놓은 제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서 리뷰를 못해가지고 지금 엄청 쌓아놨어요 그 중에서 뭐로 할까 뭘 제일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네 이번에 샤오미에서 구입한 손세정기를 네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손세정기 보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약간 좀 뭐라 그랬지 요렇게 요렇게 생긴 네 조금 저는 안 이뻐가지고 그냥 그 제품은 제끼고 그 다음 다음 2세대 제품을 조금 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쓰려고 저는 2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박싱을 하면서 바로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있게 좀 추천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쓰고 있는데 되게 일단 디젠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좀 이쁘게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샤오미에서 나오는 세정기 액이 그게 약간 소독액 냄새가 좀 나가지고 그렇게 좀 만족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적당히 쓰다가 저는 그 세정액을 따로 사가지고 좀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리필하는 방법이 예쁘니까 인터넷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품 보여드리면서 리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아까 보셨던 그 빵 있잖아요 빵 좀 먹다가 맛있는 거 잠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가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응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여기 구해보시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배 부르지 않은 곳에 못 나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양이 되게 많아요 부럽죠 이 뭔 개소리야 역시 크리스마스는 스테이크와 함께 여러분은 지금 블로거를 보고 계십니다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죠 포토그래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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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 진짜 약 많아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먹는 리뷰 아니고 손 세전기 리뷰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배불리 좀 먹었으니까 역시 크리스마스 때는 또 조용한 카페를 찾아서 가야겠죠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조용한 카페로 이동을 해야겠죠 카페에 가서 독감을 위한 손 세전기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을 위한? 독감 예방을 위한 similar 플레이 요거트 세두리 하나랑 메몬티 한애 메몬티 따뜻한거요? 네 같이 플레이 요거트 세두리 하나랑 메몬티 하나 메몬티 따뜻한거에요? 네 같이 예전에 카페였을 때는 커피 마시고 아니면 고부를 하거나 그런 장소였는데 최근에 카페 계속 방문했던 거를 보게 되면 저는 유튜브 촬영하러 아니면 이렇게 리뷰를 하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 잠깐 생각해봤는데 왜 욕실 제품을 카페에서 리뷰를 하는지 잘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앞의 영상을 쭉 봐주시고 샤오미 손세정기 리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역시 샤오미답게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바로 제품 한번 뜯어 볼게요 제품에는 여기에 이제 밀봉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거를 먼저 뜯어야 돼요 그러면 제품은 제품 나오기 전에 설명서가 중국말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쪽 자동으로 손세정기가 나오는 네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정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게 아마 샤오미 배터리인가 네 뭐 잘 모르겠지만 좀 알록달록한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이렇게 뜯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가 전원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고 폿이 있는데 제가 중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열면 네 여기에다가 세정액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배터리를 먼저 넣어야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좀 있다가 이거 잠글 건데 이거 제가 먼저 써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잠겨가지고 오늘은 한 번에 잘 잠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를 여기로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5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그리고 여기 다시 마이너스 여기 다시 플러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꽂아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쪽 모양이랑 여기 모양이랑 마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으면 한 번에 딱 들어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딱 맞으면 이쪽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건데 아마 처음에 사시면 이거 좀 고생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정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정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개를 떼게 되면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 전에 제가 리필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여러 가지 리뷰들을 좀 본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고정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약간 뭐 십자드라이버나 그런 납작한 물체로 들어 올리면 열린다고 해요 역시 또 지금 십자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스푼 뒤쪽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열어야 되는거? 열면 리필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여는거는 당장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따로 열어봐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안녕 어찌되었든 실제 사용할 때 요거를 열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맞게 결합을 해주시면 네 끝났습니다 만약에 처음 키면 여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하얀색 LED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켜진 상태고 끌 때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약간 빨간 버튼으로 나오게 됩니다 평소 사용할 때는 어차피 키도 다니니까 그냥 킨 상태로 사용을 하다가 장소로 옮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만 잠시 꺼놨다가 아니면 배터리 갈거나 이 세정액을 갈 때 그때만 이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냐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이쪽 근처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 센서가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물체가 오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아 지금 처음이라서 안 나오나 봐요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손을 닦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 애가 지금 손 닦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촬영 환경 되게 열악해 보이지 않나요? 집에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말하면서 촬영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제가 촬영할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하자니 지금 구독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그것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좀 홍보를 해주셔서 제 구독자가 늘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많아져야 제가 좀 더 여기 이런 이런데보다 좋은 환경에서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꺼놓을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겨울철 아니면 뭐 병균이 많이 오는 시기 그래서 손 막 되게 자주 닦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비누로 닦는다 그래가지고 또 언제 막 그렇게 막 닦고 뭐 그런 귀찮은 게 있으니까 이런 저렴한 자동 손 세정기 하나 구입해가지고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이제 두 개 지금 이거까지 해가지고 두 개 쓸 예정이고 가족들 전부 다 지금 만족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참 A형 독감 유행 중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되게 저렴해요 한 이게 1세대가 한 3만원 선 정도에 나왔는데 제가 구입한 건 2세대거든요 2세대는 한 2만원 선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구입해놓고 그 다음 세정액은 냄새가 이게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독약 냄새 좀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봤고 오늘 아마 영상 좀 보시면서 이게 손세정기 리뷰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브이로그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뭐 맛집 탐방인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리뷰인가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리뷰는 독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손세정기 리뷰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좀 제품들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좀 앞으로 계속 상황에 따라서 좀 만들어 가지고 중간중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재밌게 보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셔야 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재미없더라면 싫어요라도 좀 눌러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싫어요까지는 안 눌러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